이낙연 대표는 지금 연말까지 시간 주겠다고 이재명에게 최후 통첨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뭘 갖고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시간을 진짜 주려나? 어떤 시간? 내 시간을 떼가지고 준대요. 무슨 말이죠? 재밌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희한한 드립도 하고. 희한한 소리 하니까 희한한 드립도 나오고. 그러면서 뒷구녕으로는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래놓고 저거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문파가 만든 게 아니라 무슨 개딸들,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거다 이러면서 또 개드립을 갖다 치더라고. 도대체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 누가 저런 걸 만듭니까? 우리 지지자분들 저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니네들이 제일 잘하는 짓이잖아, 저거. 아무나 데려다가 지네들 편인 것처럼 그냥 옆에 줄 세우고 이래가지고 뭐 만드는 거. 옛날에 저런 거 한두 번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스터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 포착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색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연두빛의 색상을 메인 컬러로 쓰고 있죠? 약간 녹색빛의 거군요. 저걸 이낙연 씨가 주구장창 저런 셔츠를 입는다든지 타이를 맨다든지. 타의도 저거 녹색이잖아요. 대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2년 전부터 저런 거 다녔어요. 그러더니 지금 당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상징색을 아마 저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민트라고 하면서 저 민트가 자기네들의 상징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신천지 모 집화의 색깔이다라는 지금 주장이 있어요. 그럼 2년 전부터 신당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색깔을 지금 선택을 했다라는 건 이낙연 씨가. 그러면서 밑에 보면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실천 행동, 그다음에 하나가 문파인가요? 네. 이 세 그룹이 신당의 주체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상인들은 신당 안 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홀로 버림받게 생기셨던데. 보니까 이현욱 의원이 최근에 저격을 했잖아요. 이낙연. 어떻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중책을 맡으셨던 양반이 그러느냐라고 이현욱 의원이 바로 직격을 했잖아요. 지금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홀로 떨어진 낙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흥천도 안 간다고 그랬고. 그렇죠. 윤영찬은 심지어 제가 취재를 해본 바에 하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는 민주당에서 뼈를 묻을 거야. 뼈 좀 추려야 되겠나. 가가지고. 묻은 뼈 좀 추려야 되겠다. 양화대교에 묻는 수가 있어요. 잘 보고 얘기를 해. 아스팔트 파고. 아니 그 무서운 일진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윤영찬 의원 생각 잘해야 됩니다. 조인트까지요. 이쑤시개로 쓰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이쑤시개로. 따라가세요. 웬만하면. 저는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한 거잖아요. 군계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만들고.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겠다. 아니 근데 그 구호 진짜 신박한 게 트위터 내에 좀 윤파라고 하는 쉐리들이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고마운 거죠. 이게 지금. 뭐가 고마워. 아니 근데 그걸 모여라. 그분들이잖아. 아니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빼내기에 실패하니까 다른 민주당을 만들어서 그걸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라고 사기를 치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없는 민주당 이낙연 신당 1월 달에 만든대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만 되시겠네요. 보니까. 혼자는 아니겠죠. 지금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사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원욱 조웅천 김정민. 그게 핵심들인데. 윤영찬 이런 분들은 같이 뜻을 함께 해야지. 이상민은 벌써 같이 만났어. 그쪽은 이제 나갔으니까. 원래 만난 게 있었던 거니까. 아니 이 정도 시끄럽게 했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정도 시끄럽게 했으면 나 나가야겠다 뜻을 함께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양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리도 없고. 의리도 없죠. 웬만하면 다섯 분 정도는 나가주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게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홀로 지금 가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 한 명만 와가지고 별로인데 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이준석을 품어서 자기가 신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지 이준석 신당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또 저거는 저분은 절대 본인이 머리 혼자 안 깎습니다. 머리 다 깎아놓고 상 다 차려놓으면 에헴 하고 갈 양반이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저분이 신문사에 국제부장을 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단독입니다. 신문사 국제부장을 하실 때 드디어 썰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귀 좀 세우세요. 국제부장을 할 때 공천 받기 직전 내 직책이 국제부장이었죠. 도쿄 특파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당시에는 국제전화 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교환을 바꿔서 도쿄 특파원 바꿔주세요 한 다음에 첫 마디와 끝 마디의 딱 한 마디였대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그러고 빡 끊었대요 전화를. 그러니까 이 도쿄 특파원이 국제부장이 국제전화를 해서 자기한테 고함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디. 한 마디 딱 한 마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딱 한 마디 하고 전화기를 빡 끊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며칠 동안 가슴 아래를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지 하는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제전화로 혼나야 되는가. 며칠 끙끙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인터넷도 워낙지 않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일본 사람들이 이름이 어렵잖아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한자 부스를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잘못 썼으니까 내가 수정할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써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를 빡 끊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상처를 받았던 분이 나중에 동아일보 편집국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잘 됐다는 겁니까? 이름은 한자 부스 하나가 틀렸다. 한자 부스 하나가 틀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스지키라고 써도 스지키의 한자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름 쓰는 게. 그런데 그 부스 하나를 틀렸다고 국제전화로 그것도 막 해놓고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전화로 상처받으면 훨씬 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민뚝 끝도 없이 이게 뭐가 잘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렇죠.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그런 거죠. 전화기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자네 나 지금 장난 쳐 놨어요. 그것 좀 반성하세요.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뭔가 약간 허무하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센 걸 원했는데. 장난을 자는 겁니까? 얼마나 더 써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혼내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그 밥상을 내가 딱 먹고 내가 그 공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오타를 수정하고 있다는 게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열받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외의 주변은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빼고 나머지는 완벽.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식사 딱 끝내고 차를 딱 타면 앞에서 이수식이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완벽한 거야 이게. 그런데 이걸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디테일의 강아지구나. 이수식의 한자 부스. 디테일의 강자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디테일이 없어요 지금. 신당만 딱 던졌지. 사실 저 정도 체급이 되는 정치인이 당을 나가겠다. 특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업혀가는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누굴 업거나 개척해서 뭔가를 추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판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무임승차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판이 안 깔려있다는 거예요. 안 깔려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토대로 하면 실제로 뭔가는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깔아놓고 자기 자리가 꽃가마가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꽃가마가 대기하는 상태다.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나올 정도라면 최소한 돈과 조직은 있는 거야. 돈과 조직은 있는 거야. 꽃가마가 지금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꽃가마가 뭔지 무슨 자리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볼까 말 아니에요. 그건 거적대기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미 언론 플레이 여러 개 인터뷰도 하고 다 해놨는데 지금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치명적인 거죠 이거. 옳아? 너 혼자 올 거야? 라고 저쪽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명선 후보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낙연 씨는 본인이 뭘 일을 해가지고 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는 판에 숟가락 얹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나처럼 훌륭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너희들이 날 모시고 가야지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저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낙연 씨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낙연 정도의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 뭔가를 던질 때는 그의 그림 물 밑에서 준비됐던 그립들이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당을 흔들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 발을 빼고 있잖아요. 서로 다 발을 빼는 상황이야. 이원혁 의원이 저렇게까지 저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저격을 하고 있을 정도. 그럼 꽃가마를 대기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출발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왜 저렇게 했느냐. 케이터가 변한 거냐 지금.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꽃가마가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모르는 꽃가마가 있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본과 조직. 자본과 조직?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초록색. 초록색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은 민주주의 실천행동관 문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원상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실천행동관 문파는 실제로 원외 조직들이거든요. 원외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꽃가마가 아니다. 지게죠. 지게. 그러니까 자꾸 그냥 오라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기다려주겠어. 우리 김성수 평론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준비를 했어요.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라는 곳이 원외 그룹인데 몇 달 전부터 조직적 준비를 했고 몇 달이 아니라 거의 2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강력한 의혹이 있는 것이 대선 때 몰펴나온 세력이 있잖아요. 막판에. 그렇죠. 그 세력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선 경선 마지막에 안민석 의원이 도깨비 같은 결과라고 했던 그 결과죠. 그 세력들이 여기에 합세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자금도 따라오게 될 텐데 그게 꽃가마는 아니라는 거야. 고려장이죠. 지게에다 실어서. 산에다 묻는 거지. 리어커? 꽃가마가 아니고. 선수랭. 관투권 이런 분이긴 건데. 관투권. 그러면 이낙연 씨가 사실은 꽃가마 정도가 되려면 저는 의원들 한 20명 정도 교수단체 만들고 이거 가지고 이준석이랑 협상하고 이 정도가 돼야 움직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지가 있어야 돼요. 같이 갈 배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갈 배지가 없는 거예요. 이 결정탐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냐 이겁니다 저는 이낙연이. 이낙연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저는 갈 거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호남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지금 호남분들 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낙연을 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지금 원상 원칙과 상식도 누구도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고림무원에 혼자 떨어지는 낙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제 뇌피셜인데 고민을 했어요. 이낙연이 저 정도로 모험적이거나 충동적인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엄중하게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숟가락 얻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저렇게 도발적으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 데가 됐거나 아니면 확실한 뭔가 보장이 있다.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 난 봐요. 그 보장이 뭔가 저는 보수 진영 차기 대선 후보가 이낙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은 리스크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치면 설칠수록 빨리 제거되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한 번 날아가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시키든 선대위원장을 시키든 지휘가 정치적 전면에 자기 리스크를 안고 들어와서 선거가 망했다. 그럼 쟤 날라갑니다. 구속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독이든 선대예요. 그렇죠. 이 총선 결과를 지금 한동훈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와도 탱크로 밀고 들어와도 총선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참패가 예정돼 있는 사실은 총선이라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 밀정들은 이 순간 내 장사해야지 그러면서 자, 싸야 싸. 2천, 3천, 2천, 3천 주시면 제가 당선시켜드립니다.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200성 얘기까지도 궁금해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컨대 이해찬 전 총리랄지 나름 민주당의 원로분들도 180석, 200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잊게 되지.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저는 총선 이후에 보수 진영의 대권 경쟁이 좀 새로운 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 이낙연 씨는 총선에 당선되고 교섭단체 만들고 이게 목표일 수가 없어요. 이낙연 씨에게 남은 정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대선.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거 외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할 거 다 해봤어. 총리까지 다 했는데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대권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낙연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제가 나가도 이낙연은 이겨요. 경선을 하면. 그건 좀 오만한... 아니, 1대1이 였으면 제가 이겨요. 나가시죠. 아니, 만약에 이낙연 씨하고 저하고 대선 후보 경선을 붙는다. 그러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집 백두가 나가도 이겨요. 아니, 그 정도로 비터 정서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야. 백두가 정치도 좀 커졌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